안녕하세요. 아아. 소금, 소금. 소금 안 돼요? 소금 안 돼요? 엄마, 세종이 형이 괴롭혀. 진주 되게 들어가면 돼. 진주 되게 들어가면 돼. 근데 뭐 소금만 그냥 완전히 오셔야 돼요. 네, 무슨 일이시죠? 저 비쇼핑 하려고 그러는데요. 잠깐 들어가면 안 돼요? 얘기해 주세요. 저기요. 공짜는 아니더라도 왔는데 뭐 필요하세요? 왜요? 그런 거 필요 없어. 뭐야? 뭐야~! 뭐지? 머리 진짜..